저를 보고 참고를 한 건가? 오해를 할 정도로 캐릭터가 너무 저랑 닮은 구석이 많아서 그랬었죠. 지금 이 작품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연기해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도 너무 닭살스럽고 힘들어서 그걸 연습하면서도 저 이제 큰일 났다. 이거 나가면 이제 앞으로 매장될지도 모르겠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우려할 정도로 이게 과연 잘 어울릴까?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. 갑자기 변한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경기를 일으키면 어떡할까? 굉장히 많은 고민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좀 이번 작품에서는 제 자신을 좀 많이 내려놓고 오픈을 많이 했는데 연기하면서도 또 사실 어느 중반 지나가면서부터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참 잘 어울리네? 하면서 혼자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또 저랑 저한테만 있는 모습인데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이 또 있잖아요. 가족들만 알거나 친구들만 알거나 그런 모습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많이 해가를 한 것 같아요.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에 입장 those 가입어?